아, 살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 야,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에 들어가. 어? 빗방울이 떨어지네. 빗방울 떨어지는데? 천하긴가? 야, 어떡해요? 잠깐만! 오, 잠시만. 난대로 하니. 일단 피해. 오, 오. 와, 잠깐만. 어머니, 괜찮아요? 깜짝 놀랐어요? 일단 내가 우산을 챙겨 올게. 그동안 로니를 좀 보고 있어. 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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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floating. 잘 잔나. 굿. 따라. 가려. 뜨거운.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촬영했으니까. ickt.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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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